자 오늘 그럼 뉴스 3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주는 일단 저희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로금리를 유지를 한다는 거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약간 좀 좋아지는 걸로 나온 거죠? 마이너스가 조금 줄은 정도니까요. 다들 예상은 하셨을 거예요.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고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높였는데 어차피 IBK연금보험에 박종현 부장께서 나오셔서 아주 생세한 해설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대충의 속보만 전해드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일단 금리를 동결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조금 이례적인 단어를 하나 썼는데 그 말씀만 좀 드릴게요. 뭐냐면 substantial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until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당한 substantial이 영어로 한국말로 바꾸면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당한이라는 작지 않다. 상당한 실질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지금 현재 1200억 달러를 푸는 것을 계속한다. 그런데 전문가들, 예를 들면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아침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substantial이라는 용어가 상당한 의미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상당한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해석가의 해설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해요. 정말 이거는 정말 단어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연준의 성명문이라든지 이런 때는 지난번에 고대의 김진일 교수께서도 FRB에서 근무를 직접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담할 때 실질적으로 여쭤보니까 이게 그냥 무슨 성명문 발표소에 막 쓰는 게 아니라 그 단어 단어를 이렇게 뽑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substantial이라는 단어는 참 오랜만에 등장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 substantial이라는 말이 함의하는 것은 예를 들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 further progress라고 했잖아요. 추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QE,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의미다. 그래서 상당히 도미시한 비둘기파적인 그런 내용이다, 언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종현 부장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도 여쭤보고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제 연준의 발표는 부분적으로 점도표라고 하죠. 이 FOMC 멤버들이 회의 때 1년 뒤, 2년 뒤 이렇게 예상 금리 이렇게 찍는 건데 점도표에 2023년도에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는 2020년보다 2021년이 2020년이 좋아진다라는 내용들에 감안해서는 그 점도표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매파적인 분위기가 잡힌 건 아니다. 이런 해석들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발표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발표된 연준의 12월 FOMC 결정, 성명 이런 것들은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기대를 더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조 유지하면서 약간 더 시장의 우호적인 정도의 발표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따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IBK의 박종인 부장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수익률이 7% 정도가 나올 거라고요? 네. 아마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어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가결산을 해보니까 올해 우리 노후를 책임져야 될 국민연금의 전체 운용수익률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식운용수익률, 채권운용수익률, 대태투자운용수익률 이런 걸 다 썸을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아마도 이변이 없다면 7% 수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지난 세 달 동안 19%나 올랐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야, 뭐야? 지금 세 달 동안에만 17%가 올랐는데 그것밖에 안 나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운용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주식 비중, 그중에서도 국내 주식 비중은 그다지 크질 않거든요. 그게 이제 섞여져 있어서 세 달 동안 국민연금은 3%포인트 수익률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이게 평가를 다른 해외 국부펀드, 예를 들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지 비교되는 게 일본의 연금 이런 거하고 미국으로 치면 미국의 캘퍼스라고 캘리포니아 공공기금인가요? 그게 있는데 그런 걸 다 합쳐서 4대 연기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4대 연기금의 성적을 모르기 때문에 과연 7%로 예상이 되는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해서 논평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라는 건 여러분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벤치막 수익률을 비트했냐. 전체적인 주가지수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건 다 벤치막을 했을 때 이거를 비트했냐. 두 번째는 절대로 수익을 냈냐. 이거는 그런데 국민연금에 마이너스 나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니까 올해가 마이너스 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피어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비교적 비교할 수 있는 경쟁자들 혹은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몇이냐. 그것도 중요한데 피어그룹의 결과가 아직 저한테 없기 때문에 이 7% 수익률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위기 국면을 겪으면서도 7%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갖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기금운용위원회가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한 정도의 초과 수익을 올리는 걸로 의결했는데 내년에 벤치막 여러 걸 감안했을 때 0.22% 정도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더 잘 나오도록 그렇게 자산 배분하고 하겠다 이런 의견을 했는데 아마 이거 어떻게 결정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국민연금 이거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부의 펀드매니저들이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에 실제로 가보면 펀드매니저들 주식, 채권, 대체 투자 펀드매니저들이 수백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눠준 자기 할당된 것만 운용을 하는 거고요. 물론 전반적인 운용의 어떤 리더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본부장이 하는데 그 위에 위원회가 있어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어제 그 회의를 정례회의를 한 거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게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운용위원이 총 20명입니다. 당연직이 6분이 있는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국민연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복지에 관련된 거라서 보건복지부 산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노동부 차관,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렇게 6명이고 나머지가 14분인데 위초기원인데 위초기원은 각각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4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관계전문가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돈 수백조를 운용하는 건데 제가 20명의 기금운용위원회 멤버를 소개했는데 이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누구죠? 전문성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본부에 기금운용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적어도 운용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그렇죠. 그렇죠. 농림수산식품부 없는 것 같은데. 노동부. 그렇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대부분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이에요. 이분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위초기원 14분 중에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관계전문가 2명. 이분들이 이제 위초 전문가로 들어가서 발언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았어요. 전부터. 국민연금 이렇게 덩치가 커지고 그러면 전문성을 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고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까 지식경제부 차관인데 이 지식경제부는 지금 산업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연금을 잘 운용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용위원들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전문성의 강화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좀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7% 수익률 내년하고 수고하셨는데 밖에 PO그룹들의 성적표가 나오면 제가 다시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내년에는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서 좀 말씀들이 있으셔서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자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 붙었었잖아요. 결국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면서 21개월간 수입을 금지한다. 이런 최종 판결을 ITC가 내렸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메디톡스의 손을 미국 법원이 들어줬다는 소식 잠깐 속보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래세 대우가 업계 최초로 해외 주식 자산이 15조 원 돌파했다고요. 그래서 미래세 증권이 우리나라 규모로 따져서 전체 1등하는 회사니까 이 회사의 고객들의 상황을 한 번 보면 해외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단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사가 오늘 하나 떴는데 알려드릴게요. 현재 미래세 대우의 해외 주식 자산이 15조 원을 넘었대요. 15조 원. 그런데 이게 2017년에 해외 주식 투자자가 이 회사 기준으로 보면 1만 8천 명에서 올해 22만 명이 됐는데 11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2017년부터. 그래서 사실은 올해 우리 주식 시장에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들어오면서도 미국 쪽이죠. 대출체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이 회사의 고객들이 정산을 해보니까 해외 주식을 통해서 3조 4천억 정도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3조 4천억 정도. 그래서 어쨌든 미래세 대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계의 지금 굉장히 큰 화두가 앞으로도 해외 주식에 대한 포션은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글로벌 아셋 알로케이션이나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업계 최초로 어쨌든 해외 주식 자산은 15조 원이 넘었는데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께서 어쨌든 미국 주식이 나스닥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났을 텐데 우리 서학겜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나마 다행인 게 굉장히 대표 주식에 대한 편중성이 강하다.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산 게 수익을 많이 내게 하는 그거였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고객 전체 투자 수익의 88%, 3조 5천억 났는데 3조 정도는 WM, 웰스 매니지먼트 고객 쪽에서 거액 자산가들이 많이 있는 데죠. 그래서 많이 났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아마도 WM 관리를 받는 분들과 안 받는 분들의 수익률 편차가 꽤 많이 났다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 아마존, 닷컴, 미국 주식 제외하고는 중국의 항서 제약. 항서? 중국 최고의 제약 업체죠. 그리고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서 수익이 또 많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해외 투자가 2021년에도 화두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 주식 일방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서 제약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1년도에는 중국에 대한 관심 이런 쪽으로도 확대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해외 주식 쪽에 성적이 좋은데 여러분들은 한번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한번 계좌 확인을 좀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정도 평균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포트폴리오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연말연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연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이 이렇게 늘었는데 과연 미국 주식 상환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저는 지금 중국 주식 쪽이 있어요. 그래요? 또 이렇게 발표를 또. 어떤 종목인지는 그렇지만 괜찮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중국 주식 쪽이 있어요. 중국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저도? 네. 한번 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미국 주식 상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사항も 좀 부탁드립니다.